너무 긴장이 됩니다 사실 지금 했던 기술 같은 거 좀 배워보고 싶어요. 둘 때 한번 놔주세요. 어느 정도 점프가 나와야 되거든요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기수면 연기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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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수 챔피언이에요 기수면 이 모든 것이 다 사실 명이고 개인기인데 도전해보고 싶은 개인기가 있습니까? 이 흰 공을 제가 스페인처럼 돌려보겠습니다 돌아가는 시간이 세계 신기록이 96초인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오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26초가 안 돌아갑니까? 손으로 하면 안 돌아갑니다 손으로 하면 시간 한번 재 보세요 네 손으로 한번 재 볼게요 준비 총 3 5 6 7 8 9 10 땡 천천히 Middle 현재 Alex tasking에서 The 26초가 비공직이지만 그 기록을 갈아치고 발휘했답니다 거려주세요 미공직! PG 26초였습니다 네. 자, 과연? 와우. 이거 안 보지? 와우. 이거 안 보지? 스피바 스피바. 돌고 있는 거예요?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. 제발 제발 제발. 돌고 있어요. 아니, 아니, 아니. 돌고 있어요. 멈춘 게 아니에요. 돌고 있는 거예요. 너무 빨라서 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. 기록이 깨지기를 바라면서! 와, 힘이 힘이. 이야, 장난 아니에요. 점이 안 보여. 근데 세계 기록이 26초 돼요? 자, 26초는 지나가고 왔고요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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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25. 세계 기록이 지나갔습니다. 세계 기록이 지나갔어요. 신 기록입니다. 40초. 아니, 세계 기록이 이렇게 쉽게 깨줄 수 있는 겁니까? 아니요. 월드 기록을 깨고 50초 깼습니다. 1분, 1분. 와, 대박. 1분 너무. 대박. 1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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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! 1분. 스톱! 59초 1리. 2초 1리. 여러분, 59초 1리. 비공식 세계 10km! 우와.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? 자 이 노트가 말이죠. 보시면 깐싼 놀라실 겁니다. 이것은 제가 새로운 기술을 짜내는 노트인데요. 이렇게 비행기나 차에서 이동할 때 아니면 잘 때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.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목표를 이제 그려본 후에요. 이제 실제 테일을 위해서 시도를 해서 실패하면 다시 보완하고 보완해서 지금까지 천 개 이상의 기술을 만들어냈고 노트만 해도 네 권이 넘습니다. 사실은 이게... 이거 어디서 영감을... 이걸 언제부터 또 쓰신 겁니까? 이 공책은 제일 최근 거고요. 옛날 공책으로 따지면 7년 전부터 계속 노트를 작성해 왔습니다. 7년 전부터... 하루에 연습은 또 얼마나 하는지... 보통 하루에 2, 3시간 연습을 하고요. 많을 때는 10시간 그 이상도 당구에 미쳐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뭔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. 깔끔합니다. 어떤 건가요? 제가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도 기술을 하는데요. 기술을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. 이 쪽으로 해보는 사람... 이 쪽으로 해보는 사람... 미? 미? I like your hair. Thank you, make me so. 머리가 맘에 가득. 지금 머리가 좀 기울이기 때문에... 머리가 좀 기울이기 때문에... 테이블 위에 머리를 이쪽으로 해서 누워주시기 바랍니다. 어떻게 해? 지금... 아니 지금도 머리가 괜찮지 않은데... 이 기회로 좋아질 수가 있어.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은데... 자, 머리를 이쪽으로... 진짜 천자가 됐어. 너무 재밌겠다, 그렇지? 완전... 이게 또 찍어치기로 흰 공에 회전을 가고 준 다음에요. 키우기 한 바퀴 돌아서... 오, 좀 보여요. 그 힘을 맞추기 중에 빨간색 공까지 한꺼번에... 그렇죠. 회전력이 좀 부족하다면 쭉 올라왔다가 크게 못 돌고 바로 정수리를 향해 달려가겠죠. 정말요. 왜냐면 진짜 배농 씨한테 달렸습니다. 이제 목이 힘들어 갑니다. 보세요. I'm ready. 준비 씨 표정을 봐야 되는데... 자, 과연 김종민 씨 머리 위로 지나갈지? 표정, 표정. 아이고, 이거는. 스페인 Getting Out 스페으로 총리